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후추야 후추 목소리 봐 괜찮아 후추 목소리 귀여워 어떻게 해 카메라 카메라 보세요 뱅뱅 보이며 과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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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일로와 어? 쟤 왜 저래? 야 이 설탕 뭐하냐? 데뷔 만나 Kos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저번부터 솔탕이나 후추가 호추랑 놀고 싶은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추랑 놀고 싶은건지 호추랑 놀고 싶은건지 준아 따라간다? 준아 따라간다? 저거 봐라 후춘자고 따라가네 수염과 수염이 만난거는 어떻게 또 저렇게 만날수 있는지 좀 신기하네요 원을 그리고서 이렇게 이어져있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아이고 떼진다 아니 하품하니까 하품하니까 또 수염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시원하게 신기하게 이렇게 이렇게 좀 돼있습니다 후추야 후추야 후추 jego 전화 좀 해주세요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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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